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어차피 기울어진 배야 마그당과 케이지오니 하이라나이온니 소지성 기무어진이 어찌할 때 끄른다 놈들이 널 왜 풀어줬는지 아직 모르겠어 너 나랑 해보자는 거지 독립군전문대 순서라도 있는 겁니까? 왜? 겁이 나나? 나한테 접근했을 땐 바로 이런 순간을 기대한 거 아닌가? 막상 닥치니까 감당이 안 돼? 내가 지금 여기서 나가면 니네들 어떻게 될지 몰라 자, 지타달은 여기서 다 죽어 니네 다 돌렸어 아시모토가 그쪽으로 갔다 지금 이 기차에 닿은 니네 단원 중에 한 놈이 밀정이야 쇼개서 보자 바로 그나마 밀정인거죠 빛을 숙소 바로 그나마 밀정인거죠 바로 그나마 밀정인거죠 한글자막 by 한효주